kotorny 말이 먼저 말이죠. 아 진짜 미안해요. 어 또 한마디 들어왔다. 어 빠져 빠져. 혜영몬씨가 왔다. 크림님이었다. 크림님. 어디있어? 도망가야 돼? 나 들어가면 돼요.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. 폴리스 떴다 어 뭐야 뭐야 폴리스 떴어 튀어 튀어 폴리스 떴어 한 20명 있어 아니 무슨 우리 잡으시고 폴리스 끝났어 위에서 살아볼게요 나 왜 버블 안 떴거든요 계속 지나가는데 어 나 들어왔다 버블 나 내 옆에 3마리 붙었어 나 버블 떴어 나 3마리 붙었어 저한테도 2마리 붙었거든요 앞에 내렸다 나 때문인가 아니 쟤네 왜 이렇게 많냐 와 살았다 나 나왔음 여기 여기 뭐 있나 봐 아 입구에 50명 있어 동굴 입구에 50명 있다고 집 일지 하려고 어 거기 앞에 50명 있어요 난 모르겠다 난 살았어 전 죽었는데 난 살아야 해 누구냐 이 자식 1675 도망갈게 미안하다 어디까지 도망가는거야 도황님 야 왜 이렇게 많아 야 졸라 많은데 잠깐만 이거 말 내렸어 말 내리면 안되는데 멍청이 아이고 난 죽었을까 어 이거 엄청 많은데 이거 너무 많은데 멍청이 많으니까 이거 그냥 많은데 파이팅 파이팅 하겠는데 이거 받아 다시 가다 제배 아니 나 꼈는데 이거 삐잉 아 블란드 클릭해 이거 파이팅 간다 갈까? 응 저기 힐러 안보이는거 같아 다 죽여 죽은 사람 없죠? 없어 다 죽여 다 죽여 어이씨 1.38밀 왜 장비 챙기세요 다들 다 챙겨가니구 안에 뭐 스태틱 있니? 뭐야 얘 그냥 안에 스태틱 있어? 공평선 땡기 어 이번에 큰일났네 도미님 호롤롤롤 하다가 신발쓰고 안맞죠 안아프쥬 아니 20씩 달아 호롤롤롤롤 어 왜 때렸어? 안아프쥬 어? 걸키는데? 어 거찌는데? 와아 으흐흐흫 잘해 잉잉 말타야지 크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신문이랑 비쟤거리는 신대서 5분차스태기는 소리 났거든요 이거 초크 자리에서 초크 자리에서 클랩을 따주세요 그래 그럼 갈아볼게요 어그 워커님이 로그 라인 다 없애버리십시오 쟤 할쯤 싸우고 저를 못하는거 같은데? 침부를 계속 쏘네 앞에다가 얘네도 못하시켰어요 저희들 싸울꺼잖아 온다 들어가봐요? 아니야 아니야 먼저 들어가서 죽을꺼지 저기 저기 막 썼어 아 또 빠졌어요 좀 더 뒤에? 얼법 둘이야 하나 아니에요 좀 묶을수 같은데? 둘이 좀 더 빼서 싸웁시다 얘들 클랩으로 유인하고 있잖아 네네 네네 넘어왔다 얘들 벌벅부터 잡는다고 갑니다 가요 굿자 잡자 자 고고고 오케이 GGGG 뭐야 GGGG G 계속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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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여GG 지껏지껏나이스 지껏나이스 얼어있어요 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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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ore 케이 타 beats 케이 공 지 Brazil 공 지ıyı Private хочет Blade Path 어? 지금... 잘 먹을게요 소고기 세버크님? 넵 뭐야 이 새끼들 싸우고 진짜 못 싸웠네 그러니까 아까 하는 거 보니까 못 싸우더라고 모자지 낄 필요가 없었네 이거 와줘야 돼요 네 관기 괜찮지 쭉 앞에 내리세요 얘네 돈 많아? 어 랩터 나이스 1.65 빌 예스 어? 아니에요 사이클이너 예 아니였어 아니야 얘들이었어 아 얘들은 졸...줄로... 달려 어 졸로 빠진다 Tahiyah 잠깐만 나가 피로님 제가 클로 척척척 묶었어 묶었어 아휴 졸라 척척척 무기 깨졌어 아 진짜 마음 아프어 척척척